따박따박 수익나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월요일이 밝았습니다 또 월요일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이번 주 어떤 뉴스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월요일에 바로 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이제 1.3%까지 상승을 해줬는데요 지금 이 상승이 이제 대세 상승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과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또 좋은 마음으로 제 영상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지금 1.3% 가까이까지 올라와줬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다 같이 상승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지껏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이렇게 떨어져줬는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 이렇게 반등하는 확실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지금 장중이고요 사실상 1.56%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줬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인 게 다 상승한 주식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올랐던 이유가 이번 주에 아주 아주 큰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금리인하 뉴스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에 금리인하를 향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GDP, 물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파월이 결정적 한마디 금리인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 그때는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금리인하라는 게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제 월가에서는 9월에 피벗 확률이 100%다 피벗이라고 하는 게 여태껏 이렇게 쭉 금리가 올라가다가 탁 꺾이는 이제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시작 이 시작 단계를 피벗이라고 합니다 피벗 확률 100%다 9월에 피벗하겠다 지금 월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 4년 만에가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겁니다 4년 동안 금리가 오르기만 하다가 이제는 뚝 떨어지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산시장에 돈이 풍부해지고요 풍부해지면 그 돈들이 자산의 투자금에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당연히 대표적인 자산시장이다 보니까 주가 상승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거 기억을 하시면 다들 이해가 바로 되실 거예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30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 1일에는 애플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뉴스들이 삼성전자와 어떤 연관이 있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에는 어때요? 이 AI, AI 기술에 대해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선도적인 기술입니다 이 AI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투자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투자금이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이 반도체 투자에 결국에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금이 활발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제 수주가 쌓이게 되면 당연히 실적이 아주아주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미국의 빅테크 실적 발표가 삼성전자에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금리 인한 뉴스와 함께 메타, 애플, 아마존 그리고 반도체 기업 AMD, 퀄컴, 인텔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까지 발표가 됩니다 실적이 또 한 번 올라와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떨어졌던 이유도 말씀드렸죠 다른 이유가 아니다 결국에는 시장 하락 때문에 떨어진 거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안 좋은 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왔을 때 이 실적도 어땠습니까? 영업이익 10조 그대로 회복을 해줬다 거기다가 이제 HBM이 지금 SK하이닉스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이제 비메모리 파운드리 부분은 TSMC에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조 영업이익을 달성을 해줬다고 한다면 대외적으로 이런 뉴스, 이런 뉴스들이 결국 잘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조, 30조, 50조까지 금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이 HBM 관련해서는 또 어떤 전략을 펼쳐지고 있냐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삼성전자 부회장은 와신 상담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차기 HBM4 그러니까 HBM4는 이제 6세대 HBM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4세대, 5세대 지금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HBM4는 기존 본딩 방식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본딩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범프라는 소재를 DRAM과 DRAM 사이에 사용을 했는데 그게 없이 칩과 칩을 그대로 접착을 해서 칩의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HBM4까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어서 효율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거기다가 삼성전자는 가장 먼저 11에서 12나노 공장을 HBM4에 도입을 하겠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 13나노 공정을 HBM4에 공정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2025년에 HBM4 그러니까 6세대 버전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전세를 역전시킬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2025년입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대감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또다시 강하게 오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부분들이 있겠죠 이런 좋은 뉴스들이 있고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그럼 뭐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제가 우리 따박이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삼성전자의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결국 디테일한 이 타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자 거기다 더해서 이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같이 공유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제작 시간이 있고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실시간으로 삼성전자 그때그때 어떤 호재 뉴스, 이슈 뉴스, 이제 속보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내용들까지 공유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매수, 매도, 타점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없이 참여 신청해 주시면 되십니다 참여 방법은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타점 안내 대응 전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부담없이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계속해서 쭉 떨어질 것만 같아서 이제 매수하기가 두렵고 이제 올랐을 때는 여러분들 어때요? 오를 것 같으니까 이런 고점에서 또 잘못 매수를 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하락을 하게 되면 또 손실을 보게 되는 케이스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때그때 타점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몇 개월 동안 삼성전자 관련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함께 다 같이 이렇게 타점 안내해 드리면서 지금 잘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타점 잘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저한테 부담없이 참여 신청해 주시면 제가 삼성전자 타점 안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타점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 시기가 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패턴 그리고 다시금 반등을 준비하는 패턴이 보여지고 있죠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매수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뭔가 매수를 해야 될 것만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추세 유지하면서 조금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많이 고민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 어떤 수급에 관한 상황인지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따로 대응 내용 지금 보내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읍